우리 다음으로 주신 황인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시스템, 천기누설 시스템이었는데요. 오늘 이 시스템 설명과 함께 포착 종목 함께 짚어주실까? 네, 일단은 천기누설 시스템이라고 한 것은 제가 저번에도,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포착을 해낸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트렌드, 그리고 재료 이슈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가지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포착을 해내서 매수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패턴을 활용해서 매수맥점을 잡아낸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유비벨록스, 한국정보인증 다 무슨 패턴으로 잡아낸 겁니까? 신의 한수 패턴으로 잡아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신의 한수 패턴이 아니라 또 기사회생 패턴도 있다고 그랬고 복합 패턴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종목을 신의 한수 패턴이 아닌 기사회생 패턴으로 잡아낸 그런 종목들을,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PM풍년이라는 종목입니다. PM풍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쿠첸이라든지 쿠쿠라든지 이런 압력박소, 전기압력박소도 아시죠? 근데 PM풍년은 뭡니까? 단순하게 압력박소만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꾸준한 실적과 더불어 가지고 신제품 출시로 인한 성장성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죠.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요우커들,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가지고서는 전기압력박소도 사지만 이런 어떤 그냥 일반적인 압력박소들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밥맛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꾸준한 실적과 더불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지금 중국에서의 개척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영업망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성장성도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제품도 가스레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점점 더 수요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메르스 여파가 끝나고 중국 요우커들이 들어오면서 국내에서의 어떤 실적도 늘어나겠지만 중국 쪽에서의 실적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약간은 좀 긴 시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요. 주가의 어떤 하락과 더불어 가지고 종목 이런 주가의 하락도 같이 나왔는데 지수가 이제 하락합니까는 당연하게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조정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하락 추세 요게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구간대를 벗어나면서 바닥을 다지고 지금 저항구간 때 돌파를 하고 저항구간 때 돌파했죠. 그리고 뭡니까? 추가 상승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회생 패턴은 뭐냐면요. 낙폭과대를 인한 반등이 나오는 시점 그리고 그 반등 구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정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맥점을 잡는 패턴을 바로 기사회생 패턴이라고 하는데 신의 한수 패턴은 뭡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4가지 구역이 있었죠. 근데 이 기사회생 패턴은 딱 두 구역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래 바닥구역, 2구역은 돌파구역 그래가지고 이 1구역은 바닥구역이고요. 바닥이 바닥구역, 왜 바닥구역입니까?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2구역은 뭡니까? 2구역은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렇기 때문에 돌파구역이라 그래가지고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PM풍경 같은 경우는 지금 2구역 돌파 흐름 속에서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기사회생 패턴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맥점을 잡을 때 이 1구역이 아니라 2구역에서 매수맥점을 잡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 1구역이 안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종목들, 다른 종목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PM풍경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고요. 이 종목 1차적으로 목표가 조금 크게 잡아봤습니다. 크게 잡아봤는데 1차적으로 5,200원 5,2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뭡니까? 바닥이라고 그랬죠. 바닥을 이탈하면 당연히 손절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3,200원 정도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